안녕하세요 양이 엄마에요 여러분 그동안 더운데 고생 많으셨죠 아직도 여름은 다 가지는 않았지만 모두들 더위 잘 이겨내시고 다육이와 건강하게 가을에 이쁜 모습 보여주세요 저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오늘은 사진으로 이게 동영상 으로만 조금 사진만 좀 이렇게 해서 보여 드리고 인사만 드릴게요 이렇게 양이도 고리도 이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여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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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